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의 힘을 봐라 번데기에서 속어쳐 나오는 힘을 저 천장의 존재의 진정한 힘에 비하면 한낱 그림자인 볼 번데기에서 발산되는 싸이오닉의 힘이 우주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고 우리의 적도 거기에 끌려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적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좋아, 현대전원은 대형을 이루어 적군을 찾아라 아크 튜러스 황제께서 이곳에 저어가 있다고 했으니 동들을 모자리 방돌하는 것이 우리 임무다 이번엔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 본래들에게 태어난 자칭의 힘을 보여줘라 태어난 경력과 싸울 때는 조심해라 번데기를 보호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본래들에게 태어난 자칭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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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